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중에 6번째 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 즉 선천적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좀 더 넓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이적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그 이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는 데 반하여서 오늘 본문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6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처음 시작할 때 잠깐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실 분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치유의 대상인 맹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맹인과 주변 사람들이 오늘 이 6번째 표적의 주연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돕는 자, 조연처럼만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명확한 의도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의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여 내가 민나이다 나의 눈을 열어줘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보시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볼 수 없다 시각장애를 가졌다라는 말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장애는 인간의 기술과 의술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눈을 뜰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나 희망이 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거린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그것이 바로 거린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빛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만 살았던 그의 안타까운 인생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의 삶이자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신지라입니다 성경은 보였다 보여진지라라가 아닌 보신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두 서술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시야에 우연히 이 맹인이 우연히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 신루한 못 근처 무척이나 붐비는 이곳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길을 거셨고 그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한 명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 그 주권과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이 맹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신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읽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요구이겠습니까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서 진흙을 발라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볼 수 없고 누구신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이 맹인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들리는 그 음성에 순중하며 나아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신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루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서 가서 씻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능성이 제로였고 희망이 제로였던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루함 못으로 걸어갈 때까지도 어둠 속에 있었던 그가 밝은 눈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 이게 내 운명이야 그동안 무겁고 어두운 운명의 짐을 잔뜩 짊어진 채 절망과 체념 속에 살았던 그가 정확하게 볼 수 없고 알 수는 없었으나 그 들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의 짐은 인생 밖으로 던져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고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몇 프로 하나님 몇 프로 라는 이런 잘못된 공식을 세우고 발바동 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 몇 프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100%입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없이 베풀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 이 극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딱 7절까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전체가 41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가 이 이적에 대한 기록인데 7절까지만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맹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이웃 사람들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구걸했었던 그가 지금 밝은 눈이 되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자 그 맹인의 이웃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냐 거린,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 맞냐 그리고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웃 사람들의 대화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의 요제는 이것이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입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왜 어떻게 지금은 보이게 됐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상황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이러한 대화와 반응, 질문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흥분은 하는 그들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웃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과 자세를 투영하여서 보여주죠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하니 하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세인들입니다 당시 바리세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알았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 항목을 그 규정을 정하여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이나 머리나 수염을 깎는 것도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도 모두 죄가 된다라는 항목을 딱 만들어놓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만 치료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모순됩니다 가령 사고로 뼈가 골절된 환자에게 찜질도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생명이 위독한 것이 아니라 다만 골절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을 넣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준에서 지금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다 그의 눈을 낮게 한다 고쳐준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할 수 없는 아니 금지된 죄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더러 그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입으로 줄줄줄 말씀을 암송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였던 말씀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말씀의 능력은 하나 없이 빈 껍데기와 같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코앞에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맹인 눈을 뜨고는 있었으나 볼 수 없는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처한 사람들이었으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먼 자가 되고야 말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러되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아멘 이번에는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바리세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맞는지 그가 어떻게 보이게 됐는지를 물어보죠 이게 부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생일대의 기적 사랑하는 아들의 눈이 뜨어지는 이 사건 앞에서 부모로서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했던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누가 고쳐졌는지 이미 자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죠 공동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며 두려움에 회피하고 말아버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주변 인물들 이웃 사람들과 바리세인들과 또 맹인의 부모 사도 요한은 이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이웃 사람들 같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고 환호하며 그것을 따라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아니면 바리세인들과 같이 주일 성수와 십일조와 봉사는 열심히 하나 보여지는 부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공허함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맹인의 부모와 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손해가 될 것 같고 부담이 될 때는 외면해 버리고 모른 척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웃 사람들 바리세인들 맹인의 부모의 모습이 숨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들과 앞에 쭉 설명이 됐던 이들과 정반대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침을 받은 맹인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합니다 9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그라 하니 또 33절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또한 바리세인들의 위협과 압력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억하는 그 볼품 없었던 거린이 바로 나다 절망뿐이었고 두려움뿐 부끄러움뿐이었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담대히 끝까지 고백하고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그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의 고백이 변하고 그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11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단지 나의 눈을 띄워준 육적인 질병을 고쳐준 사람으로 제일 처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로 그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알게 주신 만큼 깨닫게 주신 만큼 보게 하여 주신 만큼 그것을 확신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처음에는 비록 완전하지 않고 흐릿해 보이고 투박해 보였지만 이젠 영의 눈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출교,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난 그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아느냐? 너가 인자를 아느냐? 너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눈은 떴지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작 예수님은 정확하게 만나지 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반문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가 바로 너 앞에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흐릿하고 투박했던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그는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참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전까지는 단지 내 눈을 띄워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고백에서 이제는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람들 바리세인들 그리고 부모 그들은 볼 수 있었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회피하였으며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눈먼 행동을 그들은 했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완전히 뜨게 되어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쁨 또한 기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눈을 뜬 것 같으나 영적 맹인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알게 해주신 만큼 또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확신하며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